승리 논란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폭풍의 시발점이 되었죠. 시작이 된 폭행 사건부터 마약 성추행 거기다가 미성년자 입장 탈세 폭행까지 승리 데이트의 핵심은 정경류착. 누가 뒤로 봐주는 있지 않을까라는 사건의 중심은 승리 씨에서 가수 정준영 씨고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된 단독방인데요. 촬영에서 유포한 이 동영상의 피해자가요. 지금 확인된 바로 10명 정도. 범죄 도장 끼기 같다.